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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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이 부어있어요 평소보다 이러면 구독도 부은게 아니라 살찐거 아님 그럴거 같은데 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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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팀원들이 보이스를 하는구만 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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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쇼파 쇼패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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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그로 지렸죠 리얼 아 그럼 잘 Daar 어, 엄마 왜 안갔네 네일 resolved Platform 아하 빙 빙 이어서 오오오오 ㅅㅅㅅㅅㅅㅅㅅ 왜? 싸리! 싸리! 맨 에너 딥 초에버버 초에버 갈라다가 나이스 요!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오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 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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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아렛꺼 뜨거 잘 봤습니다 넹퀴 thank you 얼마나 깔끔해 로토스 좋습니다 그 심장을 먹게 해주지 불멸삼 승급전 경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다치해주면 안 되나?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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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칼빅 박은 나로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조합이 안 맞으면 다치 정도 바랄 수 있잖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 스플릿 좋다 스플릿 스플릿 너무 좋고요 안녕하십마스 아 왜 불안하게 팀보이스 아무도 안하냐 괜찮아 내 앞에 적과 1대1을 이기면 이론상 모든 라운드에 에이스를 할 수 있어 아 나스 트레이 아니 말도 안되도 높아야 이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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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로 나를 꺾을 수 없어 저 레이저 필드 한거 꺾고 급하게 하지마 천천히 하면 돼 아 아 진짜 브리핑도 없고 이 개X끼들 진짜 레이나 레이저 빼면은 다 별거 없어 그리고 레이저 나랑 싸워본 적 있는데 잘 못쌌어 오 오오옹 1대7? 괜찮아 4대8만 가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네 아 자 커뮤니케이션 좀 하자 얘들아 아니 브이키 누르고 씨발 헬로 하는게 그렇게 힘들어? 지네가 본거 말하는게 그렇게 힘드냐고 아 진짜 존나 속나가네 어이씨 힙브런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실수하지마 실수만 들으면 돼 실수만 들으면 돼 진짜로 어이 힙듀다 실수하지 말고 게임을 크게 보고 앵글 어드벤티지, 헤드라인, 프리에이밍 신경쓰고 오케이 할 수 있어, 진짜 할 수 있어 아, 좀 넘어갔다 다음 점을 들켰어, 기호시만은 스파클! 으쩍! 나이스, 드시, 드시, 드시 더 스마크, 플리즈 사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동무원 찰칵아 찰칵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사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! 나이스! 연장까지 왔다 셔츠! 형님들! 형님들 한 번만 입사주세요 제발 나이스! 레츠고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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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체크해 쓰리 벤터 랩랩랩 제발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감옥 작동 무라 진짜 넘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다 공격팀 승리 공격팀 승리 와 2대 10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와 19점 떨어지는거봐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선선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